네, 오늘의 시그널은 네스바이오 메디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름에도 있죠.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래 제약과 음식료가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경기가 어려우면 해외여행을 안 가고 외식을 덜 하겠죠. 하지만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배가 고프고 죽겠는데 밥을 먹는 거, 하루에 3시댓끼 못 먹더라도 한 끼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프면 죽으니까 약은 먹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리고 상식적인 증시라면 그렇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빅테크가 흔들리면, 경기 민감주가 흔들려버리니까, 빅테크가 흔들리면, 금리 인상이든 이런 거에 가장 민감한 쪽이 흔들려버리면, 제약 음식료 이쪽이 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게 비상식적으로 움직여서 덜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그렇게 상위순위에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그런 게 약하죠. 세계적인 인지도라든가, 지위라든가,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증시도 체력이 약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바이오는 할 말이 없이 굉장히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덜한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그런 본능은 갖고 당연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를 하면, 제약이 조금 더 그런 성향이 더 강하고, 우리나라 전체는 약하지만, 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오는 그런 것이 더 덜하겠지만, 그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주들이 꽤 그래도 상위에 올라온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주도주들이 다시 가버리면, 또 약하겠죠. 제약 바이오들이. 유안량에게도 모든 이거를 따라 붙어버렸는데, 주도주가 또 가버리면, 내가 상가격보다 또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장기적 흐름이 올라가는 것들을 얘기한 거고, 그런 것들을 항상 명심하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세브란스 병원, 요즘에 세브란스 병원이 많이 나와요. 조병철 연세대 교수님도 세브란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험한 결과가 또 나오죠. 성과가 좋아요, 연대에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파킨슨병 환자 대상으로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를 뇌의 이식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줄기세포 오랜만에 나왔죠. 지금 넷플릭스의 황우석 박사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도 한때 줄기세포로 뭔가 세계를 재패하는 꿈을 꿨었던 적이 있었지. 하죠. 줄기세포가 오랜만에 다시 등장을 했는데, 그때 윤리적인 문제가 걸렸었습니다. 지금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치료제를 김동욱 연대의대 교수님이 개발을 했고, 오랫동안 임상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권위자로 알려져 계신데, 이분이 S바이오매틱스 공동대표이자, 최고기술 책임자이고, 이 R&D 부분을 맡고 계세요. 한 분 공동대표로 계신 분이 보통 지금 상장했을 때 거기 인터뷰를 주로 맡으시고, 대외적인 활동을 주로 하시죠. 이 교수님은 주로 뒷부분에서 연구 R&D를 묵묵히 뒷부분에서 담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상장식에는 같이 참여를 써서 빨간 옷 입고, 그걸 북치고 하죠. 상장했을 때 북쳐주죠. 그 거래소 거기서 했는데, 배아줄기세포 유래된 중래 흑색질 부위, 도파민 신경전구세포 활용 어렵네요. 파크인세평치료제 TDA9을 지금 S바이오매딕스에서 개발 중인데, 이 앞에 붙은 TED가 여기에 독자 기술입니다. 모든 배아줄기세포 및 유도 만능줄기세포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보편 효율적인 신경전구세포로 분화시키는 원청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S바이오매딕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에 앞에 다 TED가 붙어 있어요. 그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2명의 환자 대상으로 1상과 2A상, 2상 중에서 A, B로 나눠서 전기죠. 1상과 2A상까지 임상시험을 계획을 세워놨고, 지금 진행된 거는 5월 달에 1상의 저용량을 투여를 완료했고요. 용량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환자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년 초까지 모든 투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1상, 2A상이죠. 지금 오스코텍, 그리고 자회사 제노스코에서 얘기를 드리면서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을 하는데 임상 3상을 끌고 가서 예를 들어 개발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미국을 점령하려고 간다고 하면 미국에 가면 임상 비용이 10배에서 20배가 듭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우리나라 제약사가. 그리고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오스코텍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애기, 키운 애기, 돈만 좀 받쳐주면 누가 키워줄 것 같은데 유한양양으로 보낸 거잖아요. 지금 S바이오메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상, 2A상에서 이런 결과를 얻어서 어디를 가겠어요? 학회를 나가겠죠. 학회를 나가면 세계적인 다국적 제작사, 임원들, 임직원들과 만남하면서 교류를 하겠죠. 호텔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기술계약을 이뤄내는 거, 그게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파킨슨병 환자라는 게 알츠하이머든 파킨슨병이든 치매의 일종이고 혹은 치매의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인 건 확실하고요. 줄기 세포를 활용해서 이걸 점령해보겠다는 TED 기술을 활용했다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지금 S바이오메딕스, 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1상과 2A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좋게 나오고 다국적 제작사에 오퍼가 들어왔을 때 아주 좋은 타이밍에 기술 수출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하지만 서두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바이오회사에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들 감자탕집집 지하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가수의 제가 비유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 지금 주기 세포를 이용한 TED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2023년 5월달, 이번 연도 5월달에 3, 4개로 상장했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가 산장할 때 나오잖아요. 비교 기업들 대상으로 하죠. 옛날에 크래프톤이 월트디즈니 끌고 왔다가 거래소에서 어떻게 했죠? 너네가 무슨 거래소랑 비교를 해 빠꿈하셨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양행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어 기업들을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해서 너무 높은 기업을 끌고 와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높은 공모가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는, 이런 것에 있어서 기회는 언제 나오느냐. 이렇게 하락을 쭉 해가지고 완전히 빠졌다가 밑바닥에서 뭔가 기술적으로 유의한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이 나왔죠. 밑에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더니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일단 시켰죠. 한 번 은봉을 막고 다시 그 위에서 양봉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은 5월달에서 10월달까지 지금 만 6개월을 지날 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유의성을 보고 우리가 접근하는 겁니다. 거래량도 지금 최대치로 터지고 있죠. 일단 돈의 힘이 들어왔던 얘기고 돈의 힘으로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서 1만 3천 원을 목표로 해서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한 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스파이오 메딕스 1만 3천 원 1차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